가읍 보우자 을 끄우나 너무 오랜만 와 겨울 오랜만 여기 우리 집 같아 여기 좋은데 사시네 가끔 총사람이 와요 가끔 총사람이 와요 가끔 민지들 막 가끔 화면들고 막 피그들 하더라구 아이씨 착하튼 드론부터 맞고 드론로 드론 3개 컷 끝 끝 끝 알아서 오케오케 할꺼야 할꺼야 무트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바빠 뒤지게 아이씨 정원시작 정원 나이스 흐흐흐 정원이네 정원 어 나 설치한거야 이거 한건을 들고나니까 오 X댬 아이씨 마우스 왜 끔겨 야 쟤들 왜이래 미친나 트롤보소 수비가 지키면 이기는거죠 여기에 실드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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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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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마... 아... 필요가 없겠다 글라저 진짜 오랜만에 잡아본다 글라저 줌 패치됐죠 이 뱀은 글라저도 나쁘지 않거든 아... 저는 지하 갑니다 차로 2층 드론 살려 2층 저격 조심 2층 저격 조심 큰 침실이 한 명 큰 침실 저거 없어 저거 없어 다가가 카메라 파괴 하나 욕실 파괴할게요 창문 2층 중앙 형광클 중앙길은 없다고 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듯 아... 여기 아이방에 하나 큰 침실에 하나 아이방 하나 아이방 하나 아이방에 하나 아이방에 하나 예비에요 예비 예비 천천히... 아 나 혼자야? 네네 아이쉬 그런 침실에 하나 다가가가가가 슈퍼 저다를 1분 남았으니깐 천천히 해야겠다 아 뭐야 여기도 왜 문이 열려있어 아 이거 뭐해 아 이거 뭐 하냐 우와 끌려 아니 봉이 보갑다 사진을 찌는지는 사진을 찍히는거야 사진을 찍히는거야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35초 아 어 아 아 시 아 아 아 프렌드리스는 엘리미니데드 아 드론도 끌라니까 드론도 없어 그냥 들어갔더니 뭐 어디서가 튀어나와 하나 아 이번에 제발 지하 걸리면 안되는데 저리부터 하나 로딩 안됐구나 캐슬은 이제 방탄벽 강화 방탄 설치 졸라 빠르네 갤마 레디 도 액티바이트 여기서 뭔가 두릉소리나는데 1층에서 막았어요 지하 내려간거 샤워장 가야되 저 바로 올라가 얘들 어디서 시작되요? 찰떡 장시간 아 좋아 아뇨 정보 먹어야지 정보 먹어야지 어디임 병원 정보 경보 덕 여기가 아프라카는 안돼요 여기가 가지고는 미안해 지금 포함량이나 하도 2층에서 외로워 다음에 또 2층에 가질 것 같아요 잘한다 샤오장 조심 샤오장 라스트 샤오장 2층 어 내려갔네 샤오장 가렸던데 어디가는거야 지금 음... 돌아가겠습니다 한반도 글라저 해보지 애들 없는데에다 쏴봐야겠다 인질방이 많으세요 인질방이 많으세요 인질방이 많으세요 또 지하갑니다 두방 오케이 두방 나이스 아 정말 걸렸어 나이스 두방의 큰 거신 탁자 방 탁자 방 탁자 방 탁자 방 나이스 나이스 나 그냥 부셔주라 아 맞네 오 아 피이스 진짜 장난 아니다 흠 글라 좀 자격 자리 조심하세요 반대편에서 잘보여가지고 조심하세요 오케이 하쿠칸 뚫어주기만 해 1hp 고! 뚫어 없네? 왠지?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 딱 인질 그.. 데리고 나와도 되겠다 공사장에 하나, 공사장 공사장 하쿠칸 그 데리고 뒤로 나오면 돼 백업 해줄게 오오오오 없는거 보소 하하 없는거 봐 흐흐흐흫 흐흐흫 계빠라 바람에 대가리에 지나가와봐 글라즈가 옛날보다 보기가 편하네 이제 아.. 자막 자.. 자막